야.. 저쪽쪼런가? 야.. 옆에 한 번.. 한 번.. 총장 눌러봐 여기 여기 한 번 야 여기 올라오는데? 야.. 저거 화장실 괜찮나? 화장실 괜찮네? 구조가 어떻게 된거야? 구조를 할 수 있어 저 옆에 쓰는게 다 일로 올라오나보다 여기다 세면대 틀어버려놨대 여기 원래 주방 쪽이.. 야 이거 심각하네 이거 뽑으면 확 더야 될 것 같은데? 물어봐 물어봐 계세요? 아.. 예.. 하수구 업체인데요 하수구 업체인데요 하수구에요? 혹시 거기 지금 물 안 넘쳐요? 아.. 예..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는 하수구 물 안 넘쳐요? 그쪽 쓰는 물이 다 일로 올라오네 거기.. 거기 지금 싱크대 쓰셨죠? 네.. 물만 쓰이고 아.. 근데 다 일로 다 넘어와가지고 네.. 지금 여기가.. 그래서 지금 쓰시면 안될거에요 네.. 다 일로 넘어가지고 지금 끊는 물이 다 올라와요 아.. 그래요? 네..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올라오나 싶어서 자 이제 할 수는 안될거에요 와.. 이리로 다 넘어오네요 아.. 그래.. 아.. 이거 일단 서서진 안할게요 예.. 예.. 지금 물이 다 일로 넘어와가지고 예.. 예.. 지금 막 물이 다 일로 넘어와가지고 와.. 여기 큰일났다 잠깐만 아니 근데 욕실은 그냥 잡고 어떻게 저기 옆에서 쓰는 게 일로 오나 보다 이거 빼야 되는데 후레쉬 저거 후레쉬 빼봐 작업도 못하게 아니 이렇구나 안녕하세요 이거 장난 아니네 옆에서 쓰는 게 일로 다 올라오네 옆집에서 쓰는 게 옆집도 올라가요? 아니 옆집에서 쓰는 물이 일로 올라온다고 보니까 5층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? 지금 5층도 올라가요? 5층 올라오지 않는데 5층에서 음식물 처리 그걸 쓰거든요 아니 지금 옆집에서도 쓰는 물이 옆집 나가다가 옆집에서 쓰니까 일로 올라온다고 지금 옆집에서 쓰면 지금 옆집에서 제가 아까 막 물 올라오길래 지금 물 쓰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가만요 지금 저쪽은 괜찮아요 여기는?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쪽도 다 연결된 거 같은데 저기도 안 올라오고 저 집에서 쓰는 게 다 일로 온다고 지금 좀 전에 설거지 했다가 여기가 막혔다 여기가 좀 막혔어요 뚫어봐야겠다 으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옆집에서 물 좀 써보라고 해봐 물 좀 써보라고 싱크대 좀 틀어주세요 잠깐만 혹시 싱크대 물 좀 틀어봐 줄 수 있나요? 아 저요? 네 계속 4층 여기서 문제인거 같아 여기서? 5층에서 무슨 서류를 쓰거나 틀어 놓으셨죠? 네 잠깐만요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아 예 위에 틀어놓고 있어요 그럴까요? 예 틀어놔 봐주세요 네 아이씨 깜짝 놀라는데 잠깐만 잠깐만 물이 좀 흘러가야 돼 올라오지 않네 잠깐만 트랩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아이씨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다가 세면대 트랩을 꽂아놨어요? 이거? 이렇게 냄새 흘러온다고 이렇게 한거야 뭐야 세면대 트랩 그래요? 잠깐만 이제 뭐가 좀 보였잖아 그렇지? 물 세게 틀어놨라 이거 물 다 잠깐만 이거 때문에 물을 내려볼 수가 없네 저거 내가 트랙 갖고 온 거 있어 내 거 쓰는 거 싱크대 어디서 왜 이거 흘려야 돼 잠깐만 저거 틀어놨다고 했지? 옆에? 더 세게 아니아니 일단 일단 놔 일단 놔 내가 여기서 볼 테니까 일단 역류 안 하니까 아까 저기에 딱 쓸 때 저기 옆쪽에 쓸 때 여기 막 지금 넘치고 난리 난냈어 약간 아니아니아니아니 흘러가자 이제 오케이 됐어 또 흘러갈거야 응 됐어 소통 됐어 일단 근데 봐가면서 이제 나무 있는 기름 기름이에요 기름 구배가 안 좋은 거 같아 역구배 같아 물이 맑어지면 이제 보일 거란 말이지 지금 배수가 잘 테니까 여기 막 흐르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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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가 같이 만나네 저 집 거랑 잠깐만 저 집 게 어떨 건가 봐 저 지금 물 틀어놨지 네 여기 T자가 만나는데 두 개가 같이 만나네 여기가 네 저 집 흘러나가잖아 봐봐 응 오케이 네 오케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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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하나가 어딘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네 아닙니다 저쪽 싱크댓 될 수도 있어요 이쪽 네 근데 저기 역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만난 이후에 박히는 거죠 만난 이후에 네 그렇죠 네 네 두 개 연결된 부위가 항상 물이 차 있어요 네 여기가 됐습니다 청소기로 한번 빨아 드릴게요 자 저 집에서 쓴 게 다 넘어온 거야 다 넘어온 거야 이쪽으로 자 잠깐만 한번 헹굴게 한번 헹굴 내려 보자 건너고 가겠습니다 네 굿 자 좀 아주 굿 놀고 charming 우리 Спасибо 이 Santo 이렇게 bit 여러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